읽다 보면 두 개의 지문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딱 보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얘가 답인 것 같아 좀 읽어보니까 얘도 답인 것 같네 일단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누가 높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게 답일 확률 없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두 번째 밝혀진 게 왠지 답일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를 찍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답이다 확신할 수 있으니까 얘가 답일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내 수준을 잘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고 가르쳐본 결과 내 공부가 충분히 안 됐다 점수가 60점 간낭간낭하다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답이에요 나 공부 잘해 충분히 많이 했어 모의고사 70점 이상 80점 나온 적도 많아 그런 사람은 두 번째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잘 판단해 무조건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 잘 자기를 잘 판단해서 내 공부가 좀 많이 안 됐고 그 부분을 잘 모른다 모른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지문이 헷갈리면 첫 번째 느낌 오는 게 답일 확률이 높고 내가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얘도 걸려 공부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러면 두 번째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떤 단원에 대해서 자신 있고 없고가 있겠죠 그렇겠죠 잘 알아듣고 레버리지 효과 보죠 레버리지는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빌려서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말하는데 어쨌거나 레버리지는 남의 돈이고 타인 자본을 빌려서 이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이때 우리가 이제 좋은 거다라고 하려면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를 좀 더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어떤 거와 비교해도 저당 수익률이 작아야 좋은 외부 효과예요 좋은 외부 효과라면 돈을 빌릴수록 부채를 활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효과를 이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좋은 거라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나왔어요 누가 커야 좋은 거예요 누가 작아야 좋은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작아야 좋은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얘가 얘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좋은 거다 만약에 부의 외부 효과라면 얘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자율의 변동이 정의 외부 효과로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건 무조건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변해야만 얘가 낮으면 좋은 거 높으면 나쁜 거죠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근데 출제자가 항상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채 부채 비율을 변화시키면 얘가 얘로 얘가 얘로 바뀔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얘가 나오면 안 돼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안 되고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변해야만 부든 정의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면 나쁜 게 좋은 걸로 가려면 이자율이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얘로 바뀔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인 거예요 저당 수익률 물론 이제 정이 나타나면 가장 큰 건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순서가 되는데 얘가 하여간 이자율이 가장 작아야 좋은 거다라는 거죠 정의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과 수익 한번 보죠 투자론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투자론 첫 번째 레버리지 문제가 아니면 이 문제가 나오죠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 어떤 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 많이 했으니까 일단 한번 보죠 가장 기본적인 건 1번 지문인데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부동산 사니까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대가 변한다 그랬어요 기대가 변해야 돼 기대가 얘가 변하는데 처음에 컸으니까 어떻게 변한다 작아져서 낮아져서 결국 요구와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죠 기변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이 지문 잘 해석해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투자하면 가치도 오르고 수요가 증가한다 마지막에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기대가 컸으니까 어떻게 변한다 낮아져서 똑같이 변한다 요구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정할 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이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위험률은 얘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위험이 작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 뭐가 있어요 예금금리가 있어요 예금금리만큼은 최소한 요구하는 거고 부동산이 위험하게 느껴짐에 따라서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함에 따라서 위험과 관련인 건 위험과 관련된 건 무조건 위험할증률에 반영시켜야 돼요 얘는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위험과 무관한 거예요 위험과 관련이 없다 위험 나오면 무조건 위험할증률에 반영시켜야 돼요 이때 특징이 얘가 크면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무위험률이 커도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위험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예요? 공격적 투자자예요? 보수적 투자자죠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니까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봐서 공격적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에 따라라고 나왔어요 위험혐오든지 또는 부동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에 따라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위험할증률이 나와야 돼요 무위험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할증률을 다르게 결정된다 맞죠? 이때 위험혐오도가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수적 투자자 그럼 위험할증률 어떻게 해요? 높여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무위험률은 위험과 관련 없다 꼭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위험과 관련 없고 위험에 따라 반영시키는 건 위험할증률이다 커져도 커지고 커져도 커진다 라는 거죠 3번에 보니까 위험의 종류 보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부채가 증감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돈을 빌리면 무조건 위험은 커진다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은 뭐라 그래요 금융적 위험 금융이 돈 빌리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돈 빌리면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의 돈을 많이 활용하면 레버리즈 효과는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빌리면 레버리즈 효과 없고 많이 빌리면 레버리즈 효과 커져요 그러나 위험 또한 어떻다? 커진다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 커져요 그러나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 다른 건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얘는 제거할 수 있죠 어떻게 투자할 때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위험조정할인율법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고 나왔어요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우리가 이제 학기논에서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죠 위험이 커지면 커지면 할인율을 높여 낮춰요 높여요 할인율을 뭘로 썼었냐면 요구수익률로 썼어요 순연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 그럼 요구수익도 어때요? 높여요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할인율이 환원율이었어요 맞아요? 중요한 거 수익환원법을 한번 정의해보죠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어떤 수익을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모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한다 그래서 위험이 크면 환원율도 환원이율도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율이라고도 해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다 높여요 할인율도 높이고 요구수익률도 높이고 환원율도 높여요 물론 여기서 이거 한번 보죠 위험이 커질 때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건 요구수익률은 두 개 합이잖아요 위험이 커지면 무의험률을 높여요 위험할증률을 높여요 위험할증률을 높이는 건 위험이면 다 위험할증률이에요 얘를 높여서 요구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떤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요구수익률을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5번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요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겠다 미래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미래가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비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자 그러면 미래의 수익은 높다고 예측해야 돼요? 낮겠다고 예측해야 돼요? 낮다고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낮게 예측하고 조심스럽게 미래 위험은 높게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투자 결정하자 그래서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낮게 낮게 추계하고 위험은 가능한 어떻게? 높게 추정하는 거예요 수익은 낮게 위험은 높게 이때 예측이라는 말을 출제자가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답이 나오니까 이때 추계한다 추정한다 이것도 예측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 개 낼 수 있는데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높게 추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 추계한다 추계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장례 수익을 가능한 낮게 추계하는 것을 위험조정할인율법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장례 수익을 가능한 낮게 추계하는 것을 여기에 위험조정할인율법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보수적 예측이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 듣고 있어요? 어떤 위험의 처리관리가 어떤 방법이냐를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죠 여기서 할인율을 건드는 건 위험조정할인율법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보수적 예측 방법인데 얘를 소개될 수도 있죠 보수적 예측은 수익을 가능한 높게 추계한다 이러면 틀리죠? 맞아요? 그럼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방법을 이걸 위험의 회피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보수적 예측이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추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측이란 말과 해석을 못하는 사람을 이걸 속여내려고 출제자가 여기 예측이란 말을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요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겠다 위험한 걸 제외시키겠다 뭐라 그래요? 위험의 회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서 그 위험한 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 위험의 통제 맞아요? 네 위험을 떠넘기겠다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 위험의 전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보조 회전 통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구분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보수적 예측은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이란 말을 추계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출제가 진짜로 또 어렵게 내려고 하면 틀릴 수 있어요 문제와 싸우면 안 돼요 난 그동안 다 맞았어 무조건 맞을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나왔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넘어가려다가 또 들어와서 또 읽고 또 읽고 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쉽게 나왔지만 어렵게 출제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좀 어렵게 냈네 이건 어쩔 수 없네 아쉽지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다른 뭐 풀고 시간 나오면 좀 다시 와서 고민해 봐야지 답이 안 나왔다고 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두 번 정도 읽고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열 번 읽었다고 모르는 게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냥 걱정이 앞서요 항상 효율적 프론티어 보죠 효율적 전선인데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를 써요 평균 분산 원리를 쓴다 얘는 간단하죠 이때 중요한 건 평균은 뭘 얘기한다 수익 얘가 엄청 중요하죠 분산은 뭘 얘기한다 위험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을 바탕으로 좋은 걸 찾아내는 것이 평균 분산 원리에요 이걸 통해서 좋은 투자안만 끄집어내서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러죠 이때 이 원리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이 아니라 얘의 뭐라고 분산이라고 나왔어요 수익이 똑같으면 분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거 얘가 들어가야 돼요 위험이 작은 거 얘가 높은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선택한다 물론 똑같이 위험이 똑같은 수준이라면 수익이 어떤 거 높은 걸 선택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계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을 제거한다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 효과가 되는 건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마이너스 때는 모든 위험이 아니라 분산 투자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 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일 때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다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 이때 최대는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한다 플러스 1이 아니면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1로 갈수록이니까 작아질수록 상관계 수가 작아질수록 효과가 어떻다? 크다라는 거죠 0일 때도 효과가 있다 플러스 1만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때는 두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일 때 플러스 1일 때는 같은 방향일 때라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으면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1이 아니면이란 뜻이에요 1이 아니면 플러스 1이 아니면이라고 나왔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다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0일 때도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0.5도 효과가 있고 변이 개수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얘죠 변이 개수 한번 다시 정리해 봐요 아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가 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얘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변이 개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변이 개수는 위험과 비례예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항상 수익분의 위험 그래서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또는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때 위험을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분산이다 또는 표준 편차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계로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좋은 투자한 타당성이 있는 투자하는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게 좋다 분산이 작은 게 좋다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좋다 변이 개수가 작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이 개수법은 평균 분산 원리로 좋은 투자를 선택하지 못할 때 변이 개수법을 써요 변이 개수를 구해요 어떻게? 수익분의 위험 값을 구해요 다 구해서 변이 개수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변이 개수 작은 게 좋은 거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위험의 비율로 여기 보니까 위험의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를 뭐로 나눴냐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 보니까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맞아요 표준 편차가 뭐예요 위험을 기대 수익은 수익이죠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출제가 좀 어렵게 내려고 이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예요 보니까 여기에 기대 수익률의 분산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건 중요한 거 아니라 얘를 봐야 돼요 기대 수익이 아니라 얘의 분산 얘의 표준 편차예요 5번에 보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모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얘는 제거될 수 없다 통해서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죠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그러면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위험 이렇게 개별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시장 이자율 변동은 제거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으로 테마 28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뭔가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나오면 무조건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고 맞아야 돼요 한 문제 이상이에요 제가 예상하기에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보죠 화폐시장 같이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내과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 그 다음에 감체의 기금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래가치를 구하는 자본하는 계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건 내과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감체가 미래가치 구하는 계수예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를 구하는 현가계수에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상수 이렇게 있죠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고 역수관계가 있죠 얘와 얘가 역수 그 다음에 위아래가 역수 그래서 현저한 역수 이렇게 외웠고 역수는 곱하면 얼마? 1 이름이 이제 각각 두 개씩 만들어져요 얘를 다른 말로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감체를 다른 말로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다른 말로 저당상수의 역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 이름이 두 개씩 나오는 거고 자 보죠 일단 중요한 건 감체와 저당상수가 중요해요 얘는 미래 얼마를 모으려고 얼마씩 돈을 낼 거냐를 계산할 때 쓰는 거죠 매기에 나비백, 부리백, 정금액이 얼마씩이냐를 계산할 때 쓰는 거지 감체 얘는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이 얼마씩이냐를 계산하려고 할 때 저당상수 근데 원리금이 연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슨 방식에서만? 원리금, 균등 무조건 중요하죠 원리금, 균등 따져보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이 중요하죠 원리금, 균등에서 자 보니까 대출한 가구가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대요 뭘 갚을 건데? 원리금 갚을 거니까 뭐가 사용된다? 저당상수 얘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중요한 거고 출시자가 보너스 낼 때 1번 지문 쓰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낼 때 2번 지문을 써요 미래에 얼마를 모으기 위해 이렇게 나왔어요 모으기 위해 미래 만들려고 얼마씩 돈을 낼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매월 날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이라고 돼 얘를 계산한대요 나비백이 얼마씩이냐 적금액을 얼마씩 내야 되냐 그럼 뭐가 사용된다? 감채 그래서 감채가 사용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역수가 들어가 있는 걸 잘 봐야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두 개고 나머지 이제 이 네 개를 구분할 때는 첫 번째 뭐만 본다? 돈만 본다 맞아요? 두 번째 언제 시점 가치가 언제냐 이것만 본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보죠 5억 원 이렇게 있어요 5억 원씩이 아니잖아요 5억 원 딱 하나 있잖아요 일시불 그 다음에 이제 언제로 바꿀 거냐만 딱 따져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10년 후의 가격을 산정한대요 얘를 산정한대요 10년 후의 가격이니까 뭐예요? 미래죠 일시불을 미래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용됐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된다 네 번째 보니까 임대 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 한 번 내요 여러 번 내요 여러 번 계속 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연금이죠 연금 이 연금을 이제 언제로 바꾸려고 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걸 현재의 가치를 산정한대요 현재의 가치를 산정한대요 그러니까 연금을 현재로 바꾸는 거잖아요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물론 물론 얘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뭐라고? 여보세요? 뭐라고?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 얘를 다른 말로 쓸 수 있죠 뭐라고? 저당상수의 역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보죠 얘는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을 쓰는데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R이 커지면 분모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아진다 이건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내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를 외워라 라고 문제에서 내고 있어요 얘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다른 말로 쓰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나는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외워야죠 자 연금의 내가계수 R분의 얘가 쓰는 거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얘는 위아래를 여기를 위를 뒤집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얘가 쓰이죠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쓰인다 외워두라고 그러면 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체는 이거 뒤집으면 되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저당상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얘 뒤집으면 되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섯 개 다 외운 거예요 요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찌 됐거나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서 그냥 시험지 받자마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까먹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학교 가려면 해야죠 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책상에다가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뭔가 다 적지 말고 감독관이 보면 너 컷리겠네 이런 게 안 되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만 하나 이렇게 잠깐 적어 놓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어 놓으면서도 머릿속에 외워질 거예요 어찌 됐거나 아마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책상 맨 아래에다는 R 적고 맨 위에다는 저거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해봤잖아 학창시절에 안 했다고 그 욕심이 없었던 거죠 성적에 저도 다 했어요 안 했을 것 같지만 했어요 저도 지난 얘기니까 어찌 됐거나 29 보죠 현금 흐름 분석 자 순소득이은 유효총 소득의 경비를 차감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보죠 자 이거 외워야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남기되어 있어야 되고 기타 수입도 하고 얘는 주로 주어지지 않을 거고 빼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빼면 내려가는 거고 빼면 내려가는 거고 빼면 내려가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에 얘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죠 얘를 다른 말로 저당시불에 또는 월부금 이라고도 하죠 물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값으로도 똑같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경비는 포함되는 것과 불포함 항목이 있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뭐가 있다 개인 공부 소감이 있더라 개인 소득 개인 업무비 공실미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가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순이감세율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빼는 건 이자와 감가상각이죠 소득세를 산정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딱 두 개 공제되는 거 딱 두 개 이자와 감가상각만이에요 원금은 공제되지 않아요 원리금이 공제되지 않아요 이자만 공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 두 개를 뽑았으라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뭐에서 뭘 빼면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얘가 출제자가 하나를 뭔가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그럼 얘를 써야 돼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식은 순이 중요해요 순소득 순수한 임대료 수익 그러니까 뭐에서 뭘 빼서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업경비가 뭔지 알고 있어라고 해당되지 않는 거 왜였어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 부채 서비스이 뭔지 알아? 원리금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중요한 식이다라는 거 자 그럼 보죠 순은 유에서 유비순이니까 영업경비를 뭐하여? 차감한 소득으로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소득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때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전과 순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될 시글 순 부채 전이죠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적어놓고 해석해요 이거 나오면 출제자가 사실 응용지문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보죠 세전은 순에서 원리금을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세전은 순에서 원리금을 얘를 원리금이라고 쓴 거죠 원리금을 차감한 수입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바꿔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수는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맞아요?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예요 수는 얘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산이란 말이 나와도 맞을 수 있다는 거 꼭 해석해야 된다는 거 출제자가 어렵게 된다면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3번은 매각이네 매각 매각 나왔다고 당황하면 안 되고 영업을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세전 지분복계 여기에 순이니까 순 매도 금액에서 자 얘는 여기에서 이제 영업일 때는 뭘 뺐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뺐죠 그러면 매각일 때는 뭘 빼야 돼요? 잔금을 빼야죠 잔금 잔금 잔금을 잔금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업과 매각을 차이 한번 보죠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매각이 시작돼요 다 외울 필요 없고 매각과 영업의 차이는 얘가 달라져 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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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달라지는지만 해석하면 돼요 영업일 때는 여기가 영업경비 매각일 때는 매도경비 영업일 때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인데 매각일 때는 잔금 영업일 때는 소득세죠 영업소득세 매각일 때는 양도세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게 이제 매각으로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매각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영업 딱 떠올린 다음에 차이가 뭔지 영업경비가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 잔금 소득세가 양도세 이렇게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소득세 산정 시에 딱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두 개밖에 없죠 이자와 감가상각만 비용으로 인정돼서 공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만약에 대체충당금이 나오면 더하는 거죠 뺄 때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빼는 것만 얘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할인법 또 엄청나게 중요하죠 역시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투자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이렇게 할인법이죠 그래서 할인법 무조건 현재의 가치가 등장해야 돼요 순연가는 뭔가 뺀 값 수익성 지수는 나눔 값 얘는 같게 만드는 이렇게 나와야죠 만드는 할인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같게 만든 달을 순연가는 얼마로? 0으로 수익성 지수는 얼마로? 1로 만드는 할인률이라 그래요 여기에 만드는 할인률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할인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 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 이거 중요하죠 입이 위에 있어야 돼요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된다 이때 이제 각각 할인률을 다르게 쓰는데 할인률은 재투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투자율이나 할인률 같은 거예요 순연가나 수익성 지수는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좀 달라요 내부수익률법은 뭘로 할인한다? 내부수익률 자체가 할인률이다 내부수익률 자체가 할인률이자 재투자율이다 얘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구수익률은 보수적 투자가 높게 결정하는 주관적 수익률이었어요 그러면 순연가나 수익성 지수는 요구수익률에 따라 할인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달라요 그럼 투자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할인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뭘 해야 돼요? 할인법이니까 우리 할인법 계산 문제 할 때 처음에 뭐 했어요? 할인했죠? 수입을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수입의 연가가 크냐 지출연가가 크냐를 비교할 때 빼는 거냐 나누는 거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할인해야죠 그럼 투자 분석하려면 할인법에 투자 분석하려면 할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할인률을 예로 쓴대요 얘는 투자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분석하기 전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네 요구수익률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일이 없으니까 사전에 마지막에 투자 결정할 때 투자를 판단할 때 얘는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한다 얘는 1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한다 얘가 이제 중요하죠 또 결정된 내부수익률과 뭘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정해서 할인률을 써서 이렇게 반영했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초반에 사전에 요구수익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언제 마지막에 투자 판단할 때 계산된 내부수익률과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비교해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때만 요구수익률을 쓰는 거죠 그럼 다 요구수익률을 쓰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언제 쓴다 할인률로 쓴다 얘는 언제 쓴다 투자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요구수익률은 다 무조건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 다 달라요 요구수익률은 무조건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반영되는 것이 과정이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할인률에 반영한 거고 얘는 투자 결정 기준에 반영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화폐시양가치를 고려한 거 순순의 현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제 현가 들어간 거죠 현가 현가 들어간 거 맞고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내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해야 안 해요? 한다 투자상승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법이죠 수익성지수는 뭐를 뭘로 나눴다? 유입을 유출로 유입의 현재가치를 여러 개가 있으면 합칠 거니까 유입의 현재가치를 유출의 현재가치로 뭐한다? 나눈 값이다 나눈 지수다 이렇게 나와야죠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돼요 다르게 해석하면 유출에 대한 유입의 비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재투자율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할인률 떠올려야죠 할인률 할인률에서 내부수익률법에서 뭘 쓰고? 내부수익률 자체를 쓰고 수년값법이나 수익성지수법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 맞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 요즘 이번에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지문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하나의 투자안이 있대요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얘를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얘기할 때 수년값법을 썼더니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성지수법을 써도 투자를 한다 내부수익률법을 써도 투자를 한다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하나의 투자안에서 수년가가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럼 투자하는 거죠 그럼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고 얘도 투자하는 거니까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투자규모가 다른 여러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A투자안도 있고 B투자안도 있고 C투자안도 있을 때 가장 좋은 투자안이 어떤 거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수년가를 썼을 때는 A가 좋은데 내부수익률법을 썼을 때는 C가 좋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때 누굴 따른다 수년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가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결과 때문에 수년가가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독립적인 단일 투자안에서 하나의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대요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수년가도 투자를 한다 수년가도 0보다 크다 투자한다 맞죠? 마찬가지로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규모가 다른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서 라고 나왔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뭘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얘가 우수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잘 정리해야 되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죠 순순의 현가는 100% 나오는 거니까 자 비아림법 보죠 자 비아림법에서 우리가 꼭 3개 정도는 꼭 알아두면 좋겠다 여기에 수익률이 있고 여기에 승수가 있었어요 역수관계 맞아요 승수는 회수기간이에요 그러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승수는 작은 값이 유리하고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됐을 때 조순 전후가 있어요 조순과 관련된 수익률이나 승수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을 써야 되고 세전과 세우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이거 절대로 보너스 문제 나올 때 틀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출제자가 다르게 써요 순이 들어간 건 물론 여러 말이 있지만 자본이란 말이 들어간다 자본이란 말이 들어간다 세전을 얘기할 때 지분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소득 수익률을 종합자본환원률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 세전 수익률을 지분배당률 지분환원률이라고 해요 일단 지분 들어가면 세전 자본 들어가면 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럼 보죠 세전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세전은 있어야죠 근데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과 관련돼야 돼요 일단 맞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보니까 지분 배당률 나왔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세전 나오고 뭐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 나와야 돼요 이렇게 뭐를 뭐로 나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순소득 승수 나왔어요 그럼 무슨 소득? 순소득 나와야 되고 얘 나오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일단 맞아요 넘어가고 자본환원률 나왔대요 뭐예요? 순이죠 순소득 수익률이에요 그럼 무슨 소득? 순소득 나오고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뭐를 뭐로 나눴냐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 할 때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 이걸 역수 취하니까 승수는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면 답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순 들어가면 총투자액 전후면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이거 틀리면 또 안 되죠 승수의 크기 비교 수익이나 수익률은 조순 전후로 갈수록 어때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우리가 가유 순전후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수익이나 수익률은 작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역수 꼭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어때진다? 커진다 커진다 그러면 이게 총은 조죠 조소득을 총소득이라 그래요 순이죠 승수 크기 비교는 안네요 그럼 누가 커야 돼요 순이 커야 돼요 부동호 체크하고 얘는 얘보다 작다 맞네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비아림법 어린샘법 해석하고 비율 분석법 보죠 비율 네 가지 기본적으로 물론 대부비율 부채비율 이런 것도 있지만 가공 유비 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외웠다라면 가분의 공 나오면 공실률 유분의 영업경비 나오면 영업경비 비율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나오면 채무불이행률 얘가 출주자가 요즘 어렵게 낼 때 많이 쓴다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가니까 중요한 거야 얘가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데 반대로 가는 거 뭐다? 부채 감당률 이 부채 감당률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부채 감당률 자 그럼 부채 감당률 언제 이용하는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부채 감당률 자 일단 정의 우리 문제에 단독으로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 한번 보죠 뭐 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서드 얘가 일보다 크면 돈을 잘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갚는 거죠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이니까 클수록 돈을 잘 갚아요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 일보다 큰 값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가 금융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금융론에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할 때 두 개를 이용해요 뭐 뭐 LTV와 부채 감당률 이용하죠 맞아요 LTV 곱하기 뭐 가격하면 배출액 자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어떻게 있었냐면 순에다가 수입에다가 소득에다가 다 나눠줬어요 맞아요 소득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해서 대출액을 구해서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 상업용 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은 뭘 써요 LTV와 DTI를 썼고 상업용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이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 넘어가서 환원율을 구할 때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시조2L부가 있었어요 얘가 중요하죠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부채 감당법이 있다 어떻게 저부대 이렇게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분 이런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용되더라 일단 정의가 중요하고 부채 감당률 보다 크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부채 감당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보죠 부채 감당률은 뭐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맞죠? 다르게 읽으면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 분리액률은 손익분결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갔다가 유분해 유가 나와야 돼요 두 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 이거 뭐 우리가 다 외워놓은 거니까 사진만 찍으면 돼요 또 적어놔야 돼요 책상에다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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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반대 이렇게 이것만 적으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감독관이 알았어요 알아서 잘해요 8번 보죠 부채 비율 얘는 같은 말이 있다 없다 같은 말 없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이란다 틀리죠? 저당 비율을 부채 비율이란다 틀려요 차입 비율을 부채 비율이란다 다 틀려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 없어요 뭐분의 뭐? 내돈분의 남의 돈 내돈은 지분 남의 돈은 부채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지분 뭐를 뭐로 나눴냐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맞아요? 맞죠?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과 같은 말 없다 대부 비율이 50이면 얼마를 투자하든지 간에 반제를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반절 빌린 돈 반절 내돈이니까 반절 반절 똑같으니까 부채 비율은 얼마다? 100% 외우라 그랬어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이건 얼마 투자하든지 간에 반절 빌렸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린 돈 반절 내돈 반절 그러면 내돈도 반절 빌린 돈도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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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1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융론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분금융 외워놔야죠 지분금융 어떻게 외웠어요?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외웠어요 리츠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이렇게 지분금융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장인금융도 외워야죠 네 가지 전환사체 신주 인수건부 사체 후순위대출 우선주 이렇게 자 이것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채금융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금융의 80% 이상이 다 부채금융이에요 대부분은 부채금융이고 부채금융은 잘 몰라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거 이거 아니면 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신탁계약을 했어요 신탁계약을 했다 맡기는 사람 누구? 신탁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위탁자 위탁자라고 해요 받는 사람 누구? 수탁자 이렇게 신탁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에서 얘가 넘겨주죠 수익을 받을 증서를 넘겨주죠 수익증서를 넘겨줘요 이때 특징이 신탁계약할 때는 무조건 신탁자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뭘 넘겨준다? 소유권 소유권에 이전이 있더라 실제 파는 건 아니죠 형식상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탁계약할 때 수익증서 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돈 빌리는 건 뭐냐면 얘가 수익증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이 수익증서를 은행에 찾아가서 이 수익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대요 이걸 뭐라고 할 거냐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뭐예요? 담보신탁이라 그래요 담보신탁 담보신탁 신탁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기억해놔야죠 작년에 단답형으로 하나 문제로 나온 거니까 우리 시험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탁계약에서 등장한 수익증서를 은행에 가서 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걸 담보신탁 이걸 크게 신탁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금융 돈 빌리는 거죠 부채금융이죠 당연히 그래서 얘 하나 기억해놓고 담보신탁 이때 우리가 토지신탁이라는 것도 있죠 개발해서 맞아요? 토지신탁 한 번 생각해보죠 토지소유자가 신탁자, 위탁자가 되어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서 소유권 넘기면서 개발해줘라 개발 끝나면 수익 줘라 수수료 많이 줄게 이런 거죠 그럼 개발은 다 누가 해요? 신탁회사 수탁자예요? 신탁자예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자금조달부터 시작해서 건물 짓고 운영하고 분양해서 수익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안 해요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토지신탁이라는 거 배웠고 자 이자율 보죠 좀 힘들더라도 금융론 맞아 하고 우리 수죠 은행은 대출기간은 이자를 변동했다는 위험을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슨 방식을 선호하냐라고 할 때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꼭 기억해놔야죠 중요한 암기코드 변동금리 코, 기, 가, 변해, 대유 이렇게 외웠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왜?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길 수 있으니까 변동금리를 어떻게 정하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해서 변동금리 구한다 고정금리는 기준금리다 가산금리다 이런 거 없고 변동금리에서만 기준금리, 가산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하면 둘 중에 뭐가 변해요 기준금리가 변해서 중간에 금리가 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중간에 금리가 변동되는 이유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얘가 조정되어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죠 기준금리가 어때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어때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가산금리는 대출 중간에 대출 기간 중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출 기간 중에 변하는 건 기준이 변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가 짧을수록 짧을수록 자주자주 떠넘긴다는 거죠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대출자는 언제나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라는 거 고정금리에서 고정금리 나왔어요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겠네요 이제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어떻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얘가 탁 나오면 조기상환 관련된 걸 떠올려야죠 시장 이자율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약정 대출 이자율 보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 낮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조기상환이 나와야 돼요 차입자는 조기상환하려 하고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에 처한다 무조건 조기상환 나와야 돼요 언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하락 시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 꼭 기억해놔야 되고 3번에 보니까 변동금리에서 대출기한 중 뭐가 조정돼요? 기준금리가 조정되어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얘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가산금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동되어서 금리가 조정되는 거다 변동금리에서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자주자주 떠넘긴다는 거죠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를 대출자의 위험이 어때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번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컸대요 그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현금을 받는 사람은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는 거예요 현금 받는 사람이 누구? 은행 그리고 임대인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은행은 이익의 손해예요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인도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차입자나 임차인은 뭐다? 유리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은행은 손해다 그 은행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미래 예상되고 있어 그러면 대출금리를 올려요 낮춰요 올려서 대출해 주는 건 당연하겠죠 은행이 위험하니까 대출 규제에서 DTI 중요하죠 DTI 이 아이가 뭐예요? 인컴 소득이죠 그래서 이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야 너 버는 돈으로 갚을 수 있어? 갚을 능력이 있어? 라고 따져보는 거 그래서 이 DTI는 뭐분의 뭐냐? 소득분의 얘가 중요하죠 대출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TI 나오면 원리금과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DTI는 원리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 기준? 소득 기준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얘기한다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 규모 정하는 거고 LTV는 V가 뭐예요? 밸류 가치죠 가치 가격 가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DTI와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정하죠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를 정하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죠 LTV로 대출액 정하는 거 어떻게? LTV 곱하기 가격 대출액 나오죠? DTI로 정하는 거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이때 주의할 건 전에 돈 빌린 게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 더 빌릴 거냐라고 물어보면 기준에 돈 빌린 돈을 꼭 확인하고 더 빌릴 수 있는 거 따져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흥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대출 상한 방식 한 번 잠깐 정리해 보죠 얘도 시험 문제 꼭 나올 녀석이니까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상환하는 것이 원금도 많이 상환해요 맞아요? 원리금 많이 상환하면 원금도 많이 상환해요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갚는 건 무슨 방식? 원금균등 얘가 가장 크다 이렇게 여기 원리금 점증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갚으면 차입자의 부담도 어때요? 크죠?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으면 원금 회수 속도가 어때요? 원금 회수 회수 속도가 빠르다죠? 그러면 회수 기간은 짧아요? 길어요? 짧다 그러니까 속도로 얘기하는지 기간으로 얘기하는지 잘 해석해야 돼요 속도가 빠른 건 빨리 회수하니까 기간이 짧은 거예요 원금 회수 기간은 짧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가장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원리금을 얘기할 때 어떤 값을 쓸 수 있다? DTI를 쓸 수 있다? 였어요 아까 DTI가 원리금이 비례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원리금 많이 갚는 거 DTI 큰 거 차입자 부담 큰 거 원금 많이 갚는 거 원금 회수 속도 빠르고 원금 회수 기간 짧은 거 그러면 원금 균등 두 번째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죠 얘가 가장 작아요 원리금 점증식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가장 작다 얘는 가장 크고 잔금은 뭘 얘기하냐면 LTV 얘기하는 거예요 LTV 얘기하면 잔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감정평가사의 답으로 나왔던 지문인데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총원리금 상환에 총원리금 상환에 총이 들어가 있어 총 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총 뭘 조금 냈다 이자를 조금 냈다예요 이자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처음부터 만기까지 가장 이자를 조금 낸 거 뭐? 원금 균등 이거 해석해야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 중요한데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언제나 다 줄어든다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이렇게 일정한데 얘가 원금 균등이라고 해보죠 원금이 이렇게 일정해 길이가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어떤다? 줄어들죠 이자가 준다 그러면 원리금은 점차 어때져요? 줄어드는 거죠 이게 원금 균등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해요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 비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갈수록 적어지는 것과 많아지는 게 있어요 적어지는 건 뭐? 이자 이자는 언제나 준다 이자는 언제나 준다 그러면 이자 쯤 만큼 늘어난 건 뭐다? 원금 그러면서 독특한 게 원리금 균등이 얘가 독특해 얘가 초기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뭐다? 이자 초기에 원리금 중에서 이자 비중이 큰 게 누구? 원리금 균등 이렇게 해석해야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죠 보죠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쭈니까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죠 만개 갈수록 원리금이 점차 어떤다? 감소한다 이 말 대신에 DTI가 점차 감소한다 맞아요? 맞아요 DTI 나오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나왔네요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하대요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죠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준다 중요해요 이자는 준 만큼 뭐가? 원금이 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리금 균등 대출 상환 기간 중에 LTV 나왔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LTV 나오면 잔금 잔금이 가장 낮은 방식은 뭐다? 원금 균등 언제나 잔금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대출 초기에 DTI 나왔네요 DTI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그럼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다 맞아요? LTV DTI 나오면 DTI는 원리금 얘기하고 LTV는 잔금 얘기한다면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5번이 이제 출제자가 어렵게 속여낼 때 이제 1년 동안 잘 배웠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 돼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중에 초기는 대부분 다 원금 균등이 커요 근데 출제자가 보니까 초기 원리금에서 처음에 내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나왔어요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 이자가 차지하는 건 누구예요? 원리금 균등 그럼 누가 커야 돼요? 원리금 균등이 커야 돼요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리금 중에서 이자의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크다 꼭 까먹지 않고 중도 상환할 때 내는 건 뭐다? 잔금 중도 상환할 때 내는 건 언제나 잔금 잔금이 언제나 가장 작은 건 누구? 원금 균등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다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 총원리금 상환액, 총이자 상환액 가장 작은 건 누구?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 작다 얘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만기일시는 이자를 많이 내어서 조금 내요 가장 많이 내는 거죠 원금을 중간에 한 번도 안 갚으니까 가장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만기일시죠 점증식은 처음에 조금 갚고 미래에 많이 갚으니까 미래소득이 뭐 할 때? 증가될 때 적합한 방식이다 맞죠? 증가된다는 걸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장된다는 건 증가되는 거예요 대출 상환 방식 받고 저당의 유동화 보죠 이제 저당의 유동화, PF, 부동산 투자회사는 딱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가 돼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돼요 저당의 유동화 보죠 1차와 2차 구분해야 돼요 1차 나왔죠? 1차 나오면 세 가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일어나는 시장?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유동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차입자가 돈 빌리는 시장 돈 빌리면서 저당권과 채권을 넘겨주면서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누가 누가 있다?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데 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출하는 시장 몇 차? 1차 이렇게 나와야죠 저당 채권이 만들어진다 대출이 일어난다 차입자 은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죠 1차에서는 1차 나왔으니까 저당 채권이 주택에 대한 저당 채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기지가 뭐하는 시장? 만들어지는 시장 2차 시장은 모기지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는 저당 채권이 뭐하는 시장? 유통되는 시장 또는 유통을 매매라고도 하죠 매매되는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동화 중개기관 우리가 전체를 본다면 차입자 은행 그 다음에 한주금이 있고 여기에 투자자가 있죠 그래서 한주금은 차입자가 대출을 받고 저당 채권 넘겨줬어요 이 저당 채권을 팔고 현금을 넣어줘요 이 저당 채권을 뭘로? MBS로 바꿔서 발행하고 현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은행과 투자자의 중개기관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중개기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주금 여기에 LH 나오면 안 돼요 LH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랜드하우스는 영어로 하는 거고 우리말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오는 건 LH예요 걔는 토지은행 제도고 한주금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 이거 중요해요 이거 요즘 소개 나오고 있으니까 저당 채권을 사와서 뭘로 발행하는 거예요? MBS 발행하는 거죠? MBS는 저당 채권이에요? 저당 증권이에요?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따른 저당 채권을 사와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뭘 발행한다? 저당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MBS의 발행자는 한주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기에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MBS의 종류 이거 네 가지가 있죠?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M, P, T, S, M, B, B, M, P, T, B, C, M, O 최근에만 한 열 번 한 것 같아요 지분형 몇 개? 하나 채권형 나머지 채권형 중에 혼합형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조 채소를 모두 다 투자자 원조 채소는 발행자 우리가 이제 원조와 채소가 같이 다니는데 얘는 두 가지를 나눠서 갔죠 두 가지씩을 혼합형이다 보니까 이때 중요한 건 채소를 발행자 채소, 밭 이렇게 외워야죠 채소, 팔, 채소, 밭 원조는 투자자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조만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했다라는 걸 알아줘야 돼 물론 다른 선생님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구했던 노력을 내가 많이 했다는 거 어찌 되거나 채소, 발 채는 채무 불링 위험 소는 소유권이죠 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 채소만 발과 연결돼야 돼요 원리금 수치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높았어요 이 CMO를 다계층이라고 하죠 다계층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CMO 나왔네요 CMO는 발행자는 하나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다계층이니까 다양한 계층, 계층을 트렌치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다양한,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증권을 발행한다 맞는 얘기고 다계층 이게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MPTV라고 하면 안 되고 다계층, 다양한 트렌치니까 CMO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때 MPTV나 CMO는 혼합형이죠 그럼 뭐를 누가 갖는다? 채소를 발행자 이렇게 가져야 돼요 보니까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나왔죠 발이라고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투자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채무 불리행겸 나왔네요 채소는 발이니까 뭐와? 발행자와 연관돼야 돼요 채소는 언제나 발행자와 연관돼야 된다 이렇게 채소, 발 얘가 올해 새로 나온 유형의 지문인데 한번 보죠 얘는 지분형이고 지분형이고 얘는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한중음이 발행하죠 맞아요? 한중음이 발행하는데 이 한중음이 지분형을 발행했다는 건 돈 받고 팔았다는 거야 모든 권리를 돈 받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형 채권형은 뭐예요? 채권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돈 빌릴 때 돈 빌릴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한중음이 돈을 빌린 꼴로 MBS 발행한 거예요 빌린 꼴로 MBS 발행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보죠 한중음에 부채 기록이 남지 않는 MBS는 뭐다?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만 부채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는 부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권형이니까 돈 빌린 꼴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중음에 돈을 빌린 꼴로 MBS를 발행했으니까 부채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보죠 MBB의 경우 모든 권리와 위험은 발행자가 같죠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았대요 돈을 안 갚았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건 채무불리행 위험을 누가 갖느냐라는 거예요 MBB는 모든 위험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 채무불리행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한다요 그러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으면 건너 건너 투자자에 가야 되는데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발행자가 손해보는 거죠 투자자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채무를 불리행하더라도 MBB된 원리금을 발행자가 수익을 얘가 수익이에요 수익을 수익을 투자자에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한다 줘야 한다 맞는 얘기죠 지급하여 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MPTS라면 어떨까요? MPTS라면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가져요? 투자자 채무불리행염도 누가 가져요? 투자자 그러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투자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온 게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 가지가 있는데 지분형은 하나 나머지는 채권형이죠 이렇다는 얘기는 MBS를 발행할 때 한주금은 얘는 팔아치운 거고 그냥 돈을 빌린 꼴이에요 그러면 한주금의 부채 표시가 남는 MBS는 뭐냐라고 남으면 세 개 MBB, MPTV, CMO 얘는 부채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채무불리행염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MBB는 채무불리행염를 발행자가 가지니까 발행자가 손해보고 투자자는 손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줘야 한다 MPTS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채무불리행염를 가져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손해보아야 되니까 발행자는 투자에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쉬었다가 하죠 1차대에 돈을 지급해도 5초 3quhour